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크림을 먹어서요 첫 번째는 치즈볼입니다.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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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딸기맛 치티맛 치즈스 바삭바삭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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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한번 드세요 모짜렐라 팽이버섯 맥주 치킨 치킨 초콜릿 초콜릿 먼저 먹기 좋은 거 같아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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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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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이번엔 팽이버섯 팽이버섯 초콜릿 치즈소스 오늘은 렐라용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